제라르 가루스트 회고전이 2022년 9월 7일 부투 2023년 1월 2일까지 파리 폼피드 센터에서 개최된다 프랑스 현대 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제라르 가루스트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회고전은 다수의 대형 작품들을 포함한 120여 점의 그림과 설치, 조각, 그래픽 작품, 사진 등을 선보이며 19개의 전시실에서 단계별로 소개되고 있다 회고전은 제라르 가루스트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불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그의 작업 여정을 따라간다 광기에 의해 지배되는 수수께끼 같은 작품들은 그의 삶에도 인상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된다 1946년 파리에서 태어난 화가이자 조각가인 제라르 가루스트는 파리와 노르만기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으며 문화의 기원, 옛 회화 거장과 신화의 유산에 몰두한다 그 자신의 이야기는 기원, 시간, 전달에 대한 질문으로 이미지와 단어 해체 작업의 기초가 된다 아이디어의 조합으로 구성된 그의 작품은 환상적인 동물과 다양한 캐릭터로 가득 차 불안과 즐거움을 동시에 준다 이는 성경, 대중문화 및 위대한 걸작, 세르반테스에서 라블레까지 모든 것을 아우른다 프랑스 현대 미술에 있어 타협하지 않는 형상의 초종자라 불리는 제라르 가루스트는 1969년 첫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파리의 꼴대 보자르에서 공부하면서 마르셀 듀샹의 진보성을 발견하며 회화의 미래에 대해 질문하게 되었다 이후 연극 무대 미술 감독으로서 작업하면서 제라르는 가장 고전적인 의미의 전업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연구에 몰두했던 회화의 거장 틴토레토와 엘 그레코의 전통성과 기존 관념이 듀샹의 진보성과 뒤섞였지만 끊임없는 질문과 연구로 그만의 새로운 그림을 선보이게 된다 이는 그에게 신화, 문학, 성서 내러티브 및 탈무드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의 주제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제라르 가루스트에게 주제는 단지 시각과 성찰을 자극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그림에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열쇠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개인적인 이해, 독서를 통해 성찰하도록 이끈다 그는 작업 첫 번째 시기인 1980년대 초 서로 상반되고 상호보완적인 두 인물인 나 클래식 앳 인디언, 고전주의자와 아파치주의자 즉 아폴로니안과 디오니소스를 선보였다 그는 그리스 신화와 회화의 장르를 통해 예술의 역사를 훌륭하게 재조명하였다 각각 신화적인 에피소드를 언급하는 서사적 맥락과 방식으로 인물, 초상화, 정물을 표현하였다 그는 위대한 시정 내러티브인 단태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1980년대 중반에 주제와 강렬한 색상을 가진 새로운 코커스를 탄생시켰다 지옥으로의 하강을 설명하는 유명한 텍스트와 함께 삼투합에 있어 회화적 탐구에 몰두하였는데 이미지는 새로운 추상화 방식으로 변형되어 기괴하며 음침한 느낌을 준다 또한 인디언, 아파치주의자 시리즈는 기념비적인 독립형 캔버스 작품에 대한 단일 연구를 연장해 주었다 단태의 작품은 가루스트에게 다양한 수준의 성경 읽기의 시작이었다 이 시작은 탈무도와 미드라쉬에 대한 연구로 절정에 달하였으며 제라르 가루스트는 이 연구에 헌신을 하였다 이 헌신은 1990년대 중반부터 그의 작품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부터는 완전하게 그의 작품 세계의 전부가 된다 제라르 가루스트의 작품은 기존의 것을 완전히 뒤집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어낸다 기이한 형상과 뒤틀린 이미지로 관객들이 느끼는 무서움과 거부감은 어느새 사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한다 자막제공자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